인기 가요 너무 멋있어요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오늘은 인기가요 두 번째 인기가요 저희 방금 아이유 선배님 코인을 보고 너무 멋있으세요.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너랑 나 하실 때부터 좋아해서 그때만 아마 저 유치원 됐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처음 뵙어요 어저께 음악중심에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언니들이 제가 앨범을 드릴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앨범을 드렸거든요 아이유 선배님이 무대 모니터링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요 아 어떡해 막 이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이유 선배님 많이 거론이 되는 펠 음 음 야 음 이거랑요 더보기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데일리에게 편지를 쓸 때 길게 쓰는 편이어서 항상 더보기가 뜬다고 더보기 요정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더보기 요정이 좀 맘에 드는 것 같고요 틀! 음 음 야 음 맘에 듭니다 제가 오늘 컨셉을 도전 볼드로 내게 된 거예요 손자라 도와줘 따단 따단 종이비행기 맞고 도움을 구하는 역할이 이 모자가 한몫했어요 이 컨셉 나 약간 케찹색 옷이잖아 오늘 따라와 케찹 아니 왜 이렇게 해요 따라와 케찹 따라와 케찹 따라와 케찹 따라와 케찹 따라와 케찹 아 이거 여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걸 모두 담았어 전부 다 찍었어 앨범 도착한 비디오 그대로 대진문할 걸 우린 코드가 딱 맞았지만 난 날 붙어 You know 빠르라 내 눈은 맘이 잘 통하는 걸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따라 멤버들이 콩순이 같다고 그랬어요 잘라서 까지 오일이야 여기야 저희 두번째 엔기걸 무대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잘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엔딩에 우리 아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먼데이도 화이팅! 모두 파이팅! 가치세요 가릴 꺼멀꺼 매점에 왔습니다 그 달콤한 웃음만 좋아지길래 오 여미엄 여미엄 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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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 불러 헬로 안녕하세요 퓨스데이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허욕병을 치워드리는 퓨스데이가 컨셉이여가지고 그리고 두번째는 저를 먼냥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그래서 먼냥이 말고 오늘만큼은 강아지 상이고 싶다 먼나지 먹게 먹고 싶다 누가 배우신 느낌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품절 임박인 상품을 소개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홍 입술을 내밀고 있는 제이의 사진과요 그 다음에 모자를 잡고 있는 제이의 사진이 있는데요 두 장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른 사가세요 매진 임박 얼만데요? 사람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사세요 얼른 사세요 바삭바삭해 아 맛있네 아니 아까 소원은 이머리 하는거 보고 꽈배기가 생각나서 어쩐지 아까 꽈배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아까 꽈배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꽈배기 먹고 싶다 틴트 이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뭔지? 강렬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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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트 이름처럼 강렬체리의 모습을 그러면 오늘은 오렌지 걸 입니다 여기 입술도 오렌지고요 이것도 오렌지고요 바지 프린팅 페인팅 칠했는데 이것도 오렌지고요 가시아에 맞춰서 오렌지 제이의 언니가 트위터 치는 걸 저런 표현해 보았는데요 그러네 오늘 오렌지가 나네 여기 위에 어떤가요? 사실 지금으로 했어요 지금적으로 나온 제스처를 애용하는 게 있는데 비경언니도 개인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오늘 강멸 체리였나요? 부모예요 뿌듯합니다 마지막 주에서도 더욱더 힙하고 강렬한 짜니의 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카운트다운입니다 M카운트다운 세 번째 맞나요? 세 번째 M카운트다운인데 언니를 벌써 M카운트다운에서 애프터스쿨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택미 때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도 하트를 보답해드린다는 뜻으로 하트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포인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요? 응 푸푸 보면 너무 귀여워 잠깐만 손 왜 이렇게 먹방인가? 응 짠하트를 무대에서 해보는 거 어때요? 짠하트요? 짠하트 그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저 그거 막방뜨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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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비하인드가 나갈 때 막방 후니까 이거를 막방뜨 쓰면 참 괜찮겠대 여러분 오늘이 M카운트다운 먹방이에요 이번 애프터스쿨 활동 진짜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벌써 끝난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활동이 끝나도 다음 활동으로 데일리 안 하려고 열심히 빨리 연습해서 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제가 헬로 이후로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처음 프리테일을 해봤는데요 정말? 네 데뷔 때 이후로 또 이렇게 프리테일을 해봤는데 언니가 잘 어울린다고 하겠어요 저도 아삼타인데 아삼타인데 아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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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댄스 챌린지 때 비 선배님의 레이니즘을 오늘 했거든요 근데 그 댄스 브릭 그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17년 동안 갈고 닦은 팝핀 실력입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마지막 염카트 마지막 염카트 마지막 염카트 보셨나요? 저 오늘 하트를 발사 뺑뺑뺑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나도 나요? 발푸나는 걸 끝! 끝! 바이바이 안녕! 오늘 식무기일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같이 초록초록하게 입어봤어요 바지에 개구리를 달았더니 개구리 자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따라 이 자세가 너무 편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곰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곰돌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약간 이렇게 뭐라그러지? 귀가 축 처진 신묵한 토끼 곰돌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제가 두 명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제가 헤어랜드는 처음 썼거든요 헤어랜드가 제 눈을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눌리기 때문에 계속 들리는데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또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고 how you like that? 느낌이 들고 이 느낌 맞춰서 제 채를 또 한번 꼭 표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도 좋아 죄송합니다 나쁜 말 모두 모아서 닫아주고 모두 모아서 닫아주고 음... 오늘이 애프터스쿨 오늘이 애프터스쿨 막방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 뮤비 찍은 게 어제 같은데 그쵸? 저희 2개월비 찍은 게 1주년이에요 벌써 1주년이라고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막방 끝나는 것도 이상한데 1주년이라니 끝나고 이렇게 보낸다니까 너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1집, 2집도 물론 너무 아쉬웠지만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2천만보다 넘었고 뮤직비디오 그쵸? 데일리들에게 너무 고맙고 정말 막주 중에 제일 끝 정말 마지막입니다 위클리 애프터스쿨 바이바이 애프터스쿨에게 한마디 띠링 좋은 노래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애프터스쿨을 띠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띠링 그 다음에 애프터스쿨아 내가 널 정말 좋아한단다 띠링 띠링 데일리가 많이 마지막까지 너무 수고했고 열심히 다치지 않고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데일리도 4주 동안 항상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느라고 너무 고마웠고 데일리도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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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막방 생방 마지막 생방송 마지막 생방송 마지막 생방송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까지 데일리랑 같이 하트 발사발사 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데일리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직접 찾아붙였어요 대박 끝 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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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트마나 다 끝났어요 아쉬워 애프터스쿨 빠이빠이 바이 와 애프터스쿨 활동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 사고 없이 큰 실수 없이 활동 너무 잘 끝냈어요 고생했어요 맞아요 같이지 않고 다들 건강하게 항상 열심히 무대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데일리 덕분에 이렇게 4주 동안 활동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데일리 고마워요 저희 이제 항상 하는게 있죠 우리 모드랑 핸드폰이랑 의자들한테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하나 둘 셋 안녕 고생했어 나중에 또 봐 그럼 저희 애프터스쿨 안녕 할까요? 좋아요 애프터스쿨을 이제 보내줘야 해요 우리 이제 방과후도 끝났으니까 어떻게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겠죠? 애프터스쿨 안녕 마지막 바이 바이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마지막 방송도 열심히 할 거고요 마지막 방송까지 응원해준 데일리들 너무 고마워요 우린 그러면 다음 앨범 때 만납시다 안녕 안녕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